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페이지에서 상단의 보고관리 메뉴의 조제 보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우측의 신규 보고를 클릭하여 창을 띄웁니다.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관리자는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조제 내역을 조제 보고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 입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조제 날짜를 기준으로 취급일자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담당자 명에는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 이름을, 법적 보고 의무자명에는 법적 보고 의무를 가진 마약류 취급자, 즉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환자 처방 정보 입력란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이름과 환자 식별 번호를 각 항목에 입력합니다. 환자명은 직접 입력하거나 두 번째 이상 방문하여 보고 이력이 있는 환자일 경우, 일부 환자명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완성되는 환자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또는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되는 환자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자 식별 번호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입력하되,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권이 없는 주한 미군에게는 사회보장번호를,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복지시설 입소번호를 구분값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마약류 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번호 일부만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 값으로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하지만, 조제한 환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입력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환자 정보 입력 후 처방정보 입력란에는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정보와 환자 질병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질병 분류기호는 한국표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질병이 없는 건강검진 및 성형수술 등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Z00.0과 같은 Z로 시작되는 코드 등을 기입합니다. 질병 분류기호는 www.koicd.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방전에 질병 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하나여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제정보 입력란입니다. 처방전 및 조제하는 마약류 실물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란을 모두 기입합니다. 먼저 제품명과 제품코드는 우측의 찾기를 클릭해 창을 띄운 후 조제한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를 검색하고 해당 제품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제품명과 제품코드 검색 시 결과값에 여러 제품이 나오면 제품의 표준 코드 및 최소 유통 단위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제품명과 제품코드를 입력한 후 조제한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이 때 중점관리 품목은 일련번호까지 보고합니다. 우측의 제품 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재고로 있는 제품의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번호나 일련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마약류를 조제하여 하나의 처방전에 발행한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조제정보 목록에 라인을 추가한 뒤 각 제조번호, 일련번호별로 조제한 양을 정확히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그 다음 1회 투여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여 일수를 처방전에 근거하여 입력합니다. 조제수량 입력란에는 실제 조제한 수량을 사용 후 폐기량 입력란에는 2분의 1정, 0.5앰플 등 제형단위 이하의 조제하고 남아 자체 폐기하는 마약류 수량을 입력합니다. 조제 정보 목록에 입력한 제품 정보와 우측 하단의 입력 상태 항목의 정상 또는 누락의 상태 표시를 확인한 후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상단의 보고 완료를 클릭하여 조제 보고를 마칩니다. 추가로 연계 소프트웨어 중 이용량이 가장 많은 팜 IT3000 사용자일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 상단의 알림 메뉴의 자료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약국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95페이지에 연계 소프트웨어 조제 보고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